경상남도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지난 10월 30일 도정회의실에서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향후 4년간 경상남도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를 결정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결정된 2015년도 경상남도의회 의원의정비는 2014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1.7%를 인상한 월정수당 3,524만원과 의정활동비 1,800만원을 합한 5,324만원으로 하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전년도 월정수당 지급액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합산 반영해 결정하게 됩니다. 한편 이번 인상결정은 2012년 현재의 의정비 지급금액이 결정된 이후 지금까지 동결된 점과 물가 인상률,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 실질적인 요인들이 고려된 것으로 보여집니다.